나 얼굴 되게 호빵같이 나왔다 호빵같아 엄청 막히고 있잖아 이 산책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 머리가 산발이 되고 있어요 이 길가에 나무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카페 너무 예쁘다 여기 2층에도 있나봐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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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예쁘다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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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. 알았어. 맛있겠다. 이거는 무슨 국물이지? 차왕무식. 나는 이제 이 시소가 향긋하고 좋다. 졸림 때문에 아니야. 그러면? 응. 그치. 너무 귀여워. 냉정거 붙여놀까? 슈리켄도 있다. 멋있다. 슈리켄. 매가 왜 이렇게 많이 있지? 루카스는 매가 자기 잡아간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게 아직도 남아있다니 그지 하찌망구 신사 앞입니다 미츠구다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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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사탕이라 그래가지고 말랑말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딱딱하고 근데 포도맛이에요 하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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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런타인지 색깔 봐. 너무 예쁘다. 뭐? 뭐 달라고? 응? 너 지금 쭈르 달라고 그러는 거지? 압은 여기 다 쏟아넣고 아 머리 턱을 잘라요 턱 주세요 옳지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짠 오늘은 무슨 색 먹을까? 하늘색 주르륵 뜯어볼게요 하늘색 하늘색 주르륵 뜯어볼게요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저게 맛이 없는 거구나 저거 다 어떡하지? 아까 남긴 거 먹으라구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엄마를 일찍 퇴근하고 나름 불토를 보내러 갑니다 삼겹살 먹으려고 왔는데 예약 안 해가지고 기다려야 된대요 일단 연락처를 남겨놓고 근처 이자카야에 가서 한 잔 마시고 다시 오려고요 삼겹살을 꼭 먹고 말겠다는 의지 와인집이요? 신기하다 이 근처에 몇 년째 살면서도 아는 데가 없어 맨날 간대만 또 가고 간대만 또 가고 여기 맛있어요? 토마토 라면? 바꼈어? 완전 맛있다 간배 단맛 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내 스타일이에요 저도요 이건 병으로 사고 싶다 너 하나 내 거 먹어볼래? 내가 뭐를 맛있어 하는지 한번 먹어볼래? 어디서 먹어볼까? 그거랑 같이 먹어볼까? 그거랑 같이 먹어볼까? 아르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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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삼겹살 pan 삼겹살집이 만석이어가지고 이거 시간 때우려고 왔는데 잠깐만 이따가기에 너무 아쉬워요 진짜 이것만 찍으면 되게 한국같다 또 사진? 인스타그래머와 함께하는 저녁 역시 삼겹살엔 이슬이죠 맛있겠다 짬뽕 이거 맛있다 이거 먹을만하다 얼음 타주면 이렇게 타주면 먹을만하겠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짬뽕은áng이 많네 근데 화장심랍은 essentially 너무 맛있다 더 맛있고. 여기 혼자서 맛있다 빨리 먹었다 코트앞이 갑자기 비가 막 와가지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.